이거 제가 낼게요 my treat 이렇게 말할 때 100이면 한 80명 정도는 my treat 라고 합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my treat 그런데 그랬을 때 아우 안그러셔도 돼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뭘 그러세요 안그러셔도 돼요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도 알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아유 안그러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you don't have to oh you really don't have to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you really don't have to 당신은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you really don't have to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혹은 저는 요즘 그냥 아유 땡큐 라고 합니다 그냥 자 you really don't have to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시면 you really don't have to really에 힘을 주어서 you really don't have to you really don't have to 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리 나는 해도 이게 you really don't have to 라고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무조건 천천히 발음했다가 점점점점 속도를 내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you really don't have to you really don't have to 빠르게 you really don't have to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